자, 어느 교실에, 미술실이 아닙니다. 어느 교실에 가끔 이런 미니 빗자리가 있었습니다. 뭐 했으려고 선생님은 이것을 애들에게 사준 것일까? 미술실이 아닙니다. 아닙니다. 저도 놀고 있는데, 식상백 다 걸려야지. 아닙니다. 모든 아이들. 지육외과. 아니고. 지변. 자기들과 같이 가게 될 것 같아요. 그렇지. 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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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서 제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씻어먹죠? 네. 그러니까 이번에는 청소 시간이 따로 없어요. 아아. 아아. 그냥 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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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.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싸아악 한 번도 끝. 아아. 5초만에 끝나는 거야. 아아. 아아. 청소 감독도 필요 없는. 아아. 네. 아아. 아아. 감사합니다.